용인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산으로 간 고등어 라는 식당 여기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한 대략 50분 정도 넘게 기다려서 대기 순서가 돼서 이제 드디어 밥상에 앉았습니다 자 여기 고등어구이하고 삼치구이구요 여기는 반찬이 한 10종류 정도 되는데 뷔페식으로 자기가 갖다 먹는 겁니다 공깃밥은 무한리필 입니다 삼치구이랑 고등어구이 각각만 3,000원 입니다 라고 말합니다